겨드랑이 마사지 구석구석 풀어요 림프 마사지 마사지 해요 그거 찍는 줄 아나봐요 조용히 얌전해졌잖아 아까 사나운 애기 어디 갔어요 어떻게 해도 지금 얌전해요 이거 봐봐요 림프 마사지 앙토야 너 왜그래 왜 무서워 또 이미지 관리 안해도 되겠어 촬영 중인데 카메라 앞에서 이미지 관리 안해도 돼 뭐 뭐 뭐 뭐 뭐 뭐 아멘